네 안녕하세요 보험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며칠 전부터 카페에서 모계킹, 치매대응, 아니면 보험관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상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셨다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이 중에서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은 1시간 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제 경험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회사하고 계약하고 모계킹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진짜 해킹을 당했을 때 해킹 징후가 발견했던 그런 사례가 있냐라고 저에게 물어봤던 그런 사례입니다. 우선은 이런 사례들은 뭐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일이 발생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계킹을 진행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뒤에 이제 어떤 해킹 사고들이 또 이렇게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고객들이 다 모든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그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다 정확하게 다 있었던 것들은 아니고요. 뭐 신고를 당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회사하고 계약하고 모계킹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진짜 해킹을 당했을 때 해킹 징후가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네 그때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냐. 말 그대로 이제 모계커 우리가 침해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보안관제가 이제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네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침해사고 발생하면은 담당자들은 이 보안관제 업무, 보안관제 업무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로그 분석 이게 어디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격이 당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들 지원을 하게 되죠. 확인을 하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 쪽하고 그 다음에 침해사고 대응 분석팀, 침해 분석팀이죠. 침해 분석팀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안관제 업무하고는 침해 분석팀하고는 엄연하게 좀 다른 업무들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분리를 해서 이제 서로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해사고가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침해 분석팀을 통해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인력들 빠르게 분석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침해 분석팀이 이렇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 모이애커 인력들, 특히 이제 보안 컨설팅 업체를 계속 받잖아요. 그 보안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모이애커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침해사고 분석들을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모이애커들이 침해 분석들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뭐 한 명 한 명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보안 IT 보안 쪽 하면서 저희들이 모이애킹을 하면서 자신이 공격을 했던 부분들을 평소에 흔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던 그런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침해 분석을 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신이 웹노거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벤트 분석들, 그 다음에 이게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모이애커는 하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지원들이 필요할 때 자신들이 이렇게 서로 협업을 했던 아니면은 이제 온고잉으로 계약을 했던 그런 모이애커 인력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원 좀 해요. 그래서 모이애커 인력들도 이렇게 침해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해킹을 당했다는 그런 징후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먼저 모이애커들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의심하지는 않고 이제 실제 모이애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상 징후가 발생했던 것을 모이애커들이 먼저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객들이 먼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고객들이 먼저 발생을 하면은 현재 모이애커 인력들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진단보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확인을 해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저희들도 모이애커 인력들도 이제 침해 사고 분석들을 쭉 한번 징후들을 하게 확인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이제 모이애킹을 하면서 혹시나 잘못 이렇게 자기들이 공격했던 것들이 고객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공격을 우리는 진단을 한 것인데 이벤트를 보다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아 이건 해킹이 발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실제 모이애킹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격이 실제 들어와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들도 풀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 해킹이 다 됐다면 이제 큰일 나겠죠. 네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자치 분석을 해보는 것이지 실제 이렇게 뭐 의심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그게 보지는 못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항이냐. 이게 이제 A라는 모이애킹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 업체가 진단을 하러 와요. 진단을 하러 오는데 우리가 이 A 모이애킹 컨설팅 진단 업체들만 계속 B라는 고객사에 대해서 진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 쪽에서도 이제 계속 이 A라는 컨설팅 업체에다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 2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서 이제 그 진단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결과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단은 그 인력에 따라서 또 이러한 그 결과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꾸곤 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컨설팅 보안업체 컨설팅 진단 업체가 들어와서 진단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의심되는 것이 좀 있어요. 특히 의심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웹셀 같은 경우 우리가 웹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이제 업로드하는 것들 이런 코드를 웹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웹셀들이 올라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웹셀이 올라와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이 모의킹 컨설팅 업체에 있는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분명 시스템을, 웹셀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침투를 한 건데 다른 웹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올린 것은 A라는, C라는 웹셀인데 D라는 웹셀이 또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D라는 웹셀은 한 1년 전 아니면 2년 전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정보들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크리에이트 타임을 보면 알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상증, 말 그대로 진짜 해킹들을 당했는가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도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웹셀에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봐요. 그랬더니 딱 확인을 해봐 가지고 날짜를 한번 봤더니 대충 이전에 B라는, 작년에 B라는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계속 업로드를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업로드를 시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제 해킹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B라는 컨설팅 진단 인원들이 조금은 이제 진단을 하면서 그 메뉴를 지키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이런 웹셀이나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파일이 업로드되고 난 뒤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날 일일 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은 결과 보고를 할 때 이 웹셀을 올렸던 상황들을 잘 기록을 했다가 삭제들을 요청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아요. 매뉴얼로 따지면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삭제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이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컨설팅 업체에서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요게 당장 저희가 어떤 경로들을 몰라서 실행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면은 자신들이 어딘가의 기능들에다가 막 올렸더니 웹셀들이 어떤 경로들 다양한 경로에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분들도 찾지 못하는 거죠. 웹셀이 당장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웹셀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혹시나 이 경로가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되면은 이 공격자, 실제 범죄자가 공격자가 요 웹셀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 공격자가 원래는 이제 그러죠. 이 공격자가 웹셀을 올려서 보통 여기에 내부의 시스템을 침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침투했을 때는 B라는 업체가 올린 것을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웹셀이 생성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 공격자가 실제 공격한 시간들하고 파악이 좀 이상하게 돼요. 이게 타임라인이 안 세워지는 거죠. 타임라인이 안 세워져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은 실제 침해 사고가 이런 진짜 해킹들을 당했냐 안 되겠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흔적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험들이 굉장히 크죠. 추적이 안 되는 추적이 일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한 장 저희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중요하게 올라왔던 그런 공격 코드들, 물론 웹셀 뿐만 아니고요. 실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도 게시판에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공격자들은 뭔가 또 추가적인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여기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나 취약점이 있다. 자신도 한번 이용을 해볼까. 이런 형식으로 많이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나중에, 나중에라도 모이킹을 하면서도 우리가 공격을 했던 것들의 흔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하고도 공유를 해야 돼요. 공격 코드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는가. 그 다음에 어디 경로에다가 어떤 서비스, 어떤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웹셀을 한번 시도를 해봤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남겨놔가지고요. 팀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나 자신들이 결과보고서나 중간보고 아니면 일일 보고, 주간보고 뭐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자신들이 고객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고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매뉴얼로 이렇게 정리를,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 아니면 해킹이 당했을 때 모이커들이 이제 지원을 나간다. 이런 것들을 좀 에피소드를 이렇게 서로 공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아까 4번에 했던 것들은 뒤에서 다시 또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